야, 복지까지 왔다. 나 전화 오셨다. 나 전화 오셨다. 야, 이거 몰라. 이거 몰라. 현아 씨. 왔어요? 소개할게. 이쪽은 내 직장 동료. 올해 LK 수석 입사한 강호 씨. 멋있다. 반가워요. 아, 귀여워. 앉지? 앉아요. 너 요즘 일반 회사업 만나는 재미 붙였냐? 뭐? 그래도 특채 아니면 수석만 만나네. 그때 걔 좀 건방지더라. 학교 선배라 그랬나? 학교 어디 나왔어? 왜 이래 무례하게? 그건 왜 물으시죠? 수석이라며. 아니, 저. 얘 뭐하는 애여 얘? 좀 취해서 그래요. 미안해요. 취해? 내가? 너 취했다. 가라. 첫 단련 주제. 누구한테 가라 말아야? 누구한테 가라 말아야? 춤이나 한번 출까? 내가 저번에 너무 돌렸지? 내가... 아, 나, 나. 내가 어떻게 하냐? 내가 왜 이렇게 하냐? 이거 왜 이렇게 하냐? 내가 왜 이렇게 하냐?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생일인 줄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생일 선물 대신이에요 그럼 내일도 아침 7시에 회의실에서 봐요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미혹아 그게 아니라 오해거든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고마워 이리와 성재야 성재야